연방 하원을 4년 만에 탈환함에 따라 새해부터 새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유의력치대원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가 공화당의 탄압으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흡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새해 1월 3일 하원 본회의장 투표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대표의 경고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연방 하원의석 분포가 공화 222석 민주 213석으로 10석도 차이나지 않는 데다가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최소한 20여 명이나 메카시 하원의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낙선의 위기에 몰려 다급하게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카시 하원 대표는 공화당 하원에서의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188대 31표로 대표적인 보수관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카스의 회장을 지낸 앤디 빅스 하원의원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앤디 빅스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은 공개적으로 하원의장 선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폐해놓고 있고 또 다른 15명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앤디 빅스 하원의원은 메카시 하원의장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20명이나 된다면서 그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대거 반대표를 던져 낙선시킬 수도 있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3일 하원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는 하원의장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 가운데 5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217표로 과반인 218표에 미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20명까지 반대한다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선출은 무산되고 일치 단합할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새 지도부로 추대하려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막판에 하원의장 후보로 선정됐던 지도자들이 당내 반대파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결국 하원의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는 곤혹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보수 광경파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과반수가 218표이지만 공석, 불출석, 기권표 등을 제외하면 과반 의석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의 과반에는 미달하지만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가까스로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